오우, 손님. 위로 찾기 하는 것 같은데? 아... 멋지다. 오우, 씨, 깜짝이야. 왜, 왜, 뭐가 있어요? 오우! 오우! 야! 야, 너 어디서 나타났니? 야! 오우, 놀래라, 씨. 그러니까 문희가 좀 놀랄만 했네, 오우. 오우, 산짐승 같아. 방금 사람 목소리, 강아지 부르는 목소리 났는데. 오우! 어디로 갔어, 얘? 아유,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나왔는데요. 예. 이리 와. 이게 괜찮은데? 아, 순해요, 이게. 아, 순해요? 예, 예, 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야, 이리, 이리 와. 이름이 뭐예요, 쟤? 껌둥아! 껌둥아! 껌둥아, 이리 와, 이리 와. 껌둥. 낯선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괜찮아, 껌둥아. 이리 와.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아우. 개가 있는 거 보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아, 아, 아. 아, 처음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예. 하하하하하하. 당황하셨나 봐요. 이상이 귀여우신데, 응? 여기 사시는 거 맞죠? 예, 예. 여기서 고향 내려와서 삽니다. 아, 여기 고향이세요? 예, 고향에 내려와서. 아, 아. 아, 그런데 이 근처에서 뭐하고 계셨어요? 나무 좀 비고 있었어요. 아, 대나무? 예, 예. 집에 좀 좀 쓸 일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갖고 좀 벼다가 좀 쓰려고. 아. 아,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아, 요즘 괜찮으시죠? 예, 예. 건강합니다. 예. 승윤 씨, 걔 때문에 놀라서 그래요?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왜 그래요? 선생님의 그 옷차림과 인상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사신지는 칠 년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칠 년 정도 좀 넘었습니다. 장화를 신었다는 거는 이게 산행을 주로 많이 하시는. 예, 예. 안경 끝이 살짝 여기가 나갔습니다. 산생활에 적응이 다 됐기 때문에. 예. 감수하고 이제 쓰시는 거죠? 예, 보이는 데는 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이제 돗자리 깔아야 되겠다, 진짜. 아, 이제 이 정도입니다. 예. 아, 이 옷은. 이 주 정도 세탁을 안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이 주는 아니고. 아, 이 주 안 하잖아요. 아니, 그만하고 저 하던 일이나 좀 도와드려요. 예. 너희가 온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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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